안녕하세요. 구미호전에서 이연 역을 연기하게 된 이동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구미호전에서 남지아 역할을 맡게 된 조보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? 어, 안녕. 질문 좀 할게. 어. 이연 캐릭터를 소개해봐? 일단 구미호야. 남자 구미호라는 좀 독특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고, 떠도는 요괴들을 잡아서 저승으로 인도하는. 그리고 전직은 산신이었어. 백두대관을 지키는. 멋있지? 멋있다. 끝이야? 응. 뭐. 구미호전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뭐야? 남자 구미호라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했고, 대본이 재밌었어. 독특한 어떤 장르가 혼합된 부분 같은 그런 부분에 끌렸고,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. 어떤 말씀? 없구나? 거기까지만 준비했구나?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좋은 말씀을 주셔서.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지. 맞는 거 같아. 굉장히 좋은 거 같아. 맞아요. 마이크는 계속. 배우 이동욱과 이현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인 거 같아? 몇 프로인 거 같아? 난 200%인 거 같아. 이동욱의 원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 드라마를 보면 될 거 같아. 그러면 내가 연기 안 하는 거 같아. 나름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고. 구미호가 어딨어. 우리가 본 적도 없고. 그냥 말로만 듣는 거고. 그래서 그냥 나 하기 나름인 거 같더라고.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라고 생각해? 나지 당연히. 이현이 이런 캐릭터거든요. 딱 맞아요. 그냥 이거 좀 추가 설명을 해줘 봐. 네이브로 또 다 하면. 아니 이따 안 그래도 나도 준비를 했거든. 아 그래 그래? 너 짱이야. 다음은 남자 구미호로 5행시를 부탁해. 남. 남지아 씨. 자. 자. 구. 구미호의 세계에 오신 걸. 미. 미치도록.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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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3년 넘게 살았는데. 이현의 리즈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해? 조선시대 초기인데. 그냥 지금이라고 해줄게.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. 네. 다음 질문이요.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. 이것도 대사거든요. 구미호인 이현의 능력을 한 가지만 플렉스 해준다면?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. 구름을 불러온다든지.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. 번개를 치게 한다든지. 그래서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.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더라고. 죄송합니다. 이현에게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란? 제일 맛있어. 민트초코 완전 사랑합니다. 이현에게 인간의 간이란? 의외 그게 뭐. 이현에게 지하란? 널 기다렸어. 이현에게 연애란? 한 번쯤 나도. 지하에게 애칭을 붙여준다면? 나를 근데 평소에 뭐라 부르지? 불러본 적도 없어. 이제 저거잖아. 방송 전 상황이니까. 아까부터 그거 자꾸 따지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어. 이거 말해도 되나? 남 피디? 남 피디와 함께한 이현의 인터뷰. 재밌다. 자 이제 네가 다음 해봐. 이제 네 차례야. 구미호전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?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. 말큼 좀만 가까이. 나 또한 남자 구미호라는 컨셉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. 네가 한다고 했고. 출연경이 섭섭치 않게. 이동용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. 지하의 매력 포인트를 네 글자로 표현해줘. 걸크러쉬. 어색하긴 한데 재밌더라고. 평소 성격은 그렇게 걸크러쉬하지 않아? 되게 열심히 쥐어짜서 빼내려고 노력을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. 이번 캐릭터는 특히나. 그럼 평소에 조보와는 어떤 성격이었어? 질문에 있는 것만 좀 하지? 아니야. 이렇게 해서 또 티벤트 여보가 풍성해져야지. 현장에서 보면. 너무 토크가 하고 싶어서. 촬영장 분위기 어때?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은? 우리 구미호 씨가 너무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많이 해주니까. 즐겁게 재미있게 촬영하는 것 같아. 구미호 전으로 4행시 부탁해. 구. 모르겠다. 구. 구. 나 이거 빼려고 했거든. 구. 구구단. 미. 미숫가루. 호. 호랑이? 전. 전먹고 싶다. 잘했어. 구 한 번만 해봐. 구만 뜨여줘. 구구단. 미숫가루. 호랑이. 전먹고 싶다. 너 짱이야. 인간으로서 구미호 이현이 부러웠던 적이 있다면? 별의별 순환을 다 겪잖아. 근데 반나절만 지나면 다 낫잖아. 그게 너무 부러웠어. 왜 그러냐면 주인공님께서 누워있으면 거의 한 12회로 누워있어. 그럼 그걸 누가 봐. 도시 전설을 찾아서 PD를 맡고 있잖아 현재. 알고 있는 도시 괴담설 하나만 좀 풀어줘. 도시 괴담설? 응. 몰라. 아는 거 없어. 자. 너는 조보아가 아니라 남지아야. 어? 남지아는 현재 도시 괴담 연설 PD잖아. 아 이 세상에 구미호가 있더라고요. 이현이 천년도 넘게 산 연상. 엄청난 연상이잖아. 혹시 세대 차이를 느낀 적 있어? 세대 차이를 되게 많이 느끼는데 반대로 느껴. 되게 나보다 더 젊게 살고. 내가 모르는 요즘 유행어나 신조어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알고. 지금 이동홍 얘기하는 거야? 아 맞다. 내가 진짜 천상도 넘게 산 게 아니잖아. 지아한테 빙의를 하라고. 지아한테. 근데 이현도 딱히 없어. 그래서 가끔 누나 같을 때가 있어.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어? 아니 한 번, 한 번쯤은. 아니 사실. 하루에도 한. 하루에도 몇 번 느끼는데. 하루에도 못 봤지. 이현에게 애칭을 붙여준다면? 우리 강아지? 여우는 객과니까. 지아에게 부모님이란? 너무 그리워. 대전에 계시잖아. 보아 부모님이지. 지아에게 이현이란? 아끼고 싶어. 지아에게 민트초코란? 나도 좋아해. 진짜 내 페이볼이시거든. 아 그래? TMI네? 뭐. 정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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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에게 얼마나 더 알고 있는지. OS 키스로 알아놓은 거야. 지아는 평소 지아가 연출하는. 도시 정서를 찾아서 즐겨본다. 하나 둘 셋. 나도. 같이. 하나. 이렇게 침착해. 이렇게. 막 이럴 법도 한데. 나도. 나도 하는 거야 라고. 지아는 평소 지아가 연출하는. 도시 정서를 찾아서 즐겨본다. 하나 둘 셋. 이현은 기억을 조작하거나 체면을 볼 수 있다. 하나 둘 셋. 이현에게는 여성생이 있다. 하나 둘 셋. 구미호인 이현은 가끔씩 단을 먹는다. 하나 둘 셋. 이현은 600년째 첫사람이 기다리고 있다. 하나 둘 셋. 지아는. 이현의 꼬리를 본 적이 있다. 하나 둘 셋. 지아는 호두과자를 좋아한다. 하나 둘 셋. 지아가 PD가 된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오 오 오 오 오 오오 아냐. 아니 아니 아니. 살짝 이렇게 돌리는. 돌리는. fla완. 나에 대한 모든 것을. 아 서로 서로 거를 나는 골랐어. 나도 골랐어 야 이거 너무너무 잘 지었다 좋은 말이야 멋있어 천국과 한국의 혼혈 뭔가 저승과 이승에 공존하는 사람이잖아 혼혈같이 생기기도 했고 나 근데 실제로 우리 어머니 쪽에 시베리아 그 활동이 좀 있어서 아 세션을 넣어 가지고 나는 핑크색 좋아하니까 나는 파란색 좋아하니까 자 니네 잘 들어라 니네가 처음 본 여우가 온다 찾아가마 기다리고 있어라 그 여우가 매회 괴물 액션을 한단다 재미있게 기대하면서 보거라 또 하게 아니 조보아 너무 재미없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해봐 역대급 드라마가 될 거야 재미있게 봐 시청자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 이동욱과 조보아가 함께하는 TVN 수목 드라마 구미호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방사수 꼭 부탁드려요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N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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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